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스터트롯이라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과 그 참가자들이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특히 참가자 중 오순가가 높은 가능성을 보여주며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. 미스터트롯은 첫 방송부터 큰 관심을 받았으며 최근 방송사의 연예뉴스에서는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소식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. 이에 가수 손태진의 인기 절정기도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.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전 세계를 뒤덮은 가운데 미스터트롯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트로트 음악에 대한 국민들의 열정을 증명했습니다. 2020년 12월 5일에 첫 방송된 kbs 트로트 전국체전은 많은 이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. 이날 전국 평균 시청률은 16.5% 수도권 최고 시청률은 19.8%에 달했습니다. 트로트 전국체전의 8개 지역 감독들은 고두심, 주현미, 소련도, 진심훈, 주혜문, 박현빈, 샘 해밍턴, 응원 반장인 이마룡 등 화려한 멤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. 하지만 가수 손태진이 첫 출연부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. 그의 무대는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. 손태진의 이름은 호텔 사이트와 sns 등에서 끊임없이 언급되었으며 그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습니다. 이러한 화제 뒤에는 손태진이 겪은 예상치 못한 에피소드들도 있었습니다. 손태진은 무명인 나를 방송 데뷔할 수 있게 돈 kbs의 오디션에 나가는 것이 돌이라는 생각도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. 첫 출연한 트로트 전국체전은 순풍의 돛을 달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. 손태진은 토요일 밤 하늘의 첫 번째 좌표점으로 주목받았으며 kbs, sbs, mbc 뉴스에서 그의 인기는 하룻밤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. 이러한 현상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.